안녕하세요. PX3입니다. 여러분, 전시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적수가 있나요? 그 병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병입니까? 아니면 곡사하기를 쓰는 포병이십니까? 아니면 주계병입니까? 저는 전시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적수를 뽑자면 바로 스나이퍼, 저격수를 뽑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쟁영웅, 크리스 카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가전에 앞에 있는 곳에서 50m 앞에서 스나이퍼를 4초 안에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숨진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을 테스트할 겁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이 의심처에 숨어서 여러분을 저격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총은 저격총인 TRG가 아니고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의 M16 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숨집니다. 가장 이곳에 어울리는 은신하였을 때 튀지 않는 가장 이곳과 융화될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드랜드일까요? 아니면 포요텔일까요? 저는 바로 이 색을 권유합니다. 바로 에이텍스 패턴입니다. 에이텍스 패턴은 사막과 대한민국 봄과 가을의 균형에 가장 걸맞는 위장 패턴입니다. 제가 바로 이 에이텍스 패턴 전투복을 입고 앞에 보이는 곳에 은원패를 하여서 저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딱 4초 안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